많다. 우와. 식동산이네 직동산. 이거는 뿌리를 캔다는 거죠. 나스로. 나이스 봐요. 내가 한 개를 찾아내야지. 한 개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 진짜 슈퍼머리시네. 수십 건을 이렇게 말해. 깜짝이야. 그러니까. 대단했어. 혜연 언니 봐. 잘한다. 이거 이거 이거. 갱이 갱이. 이게 갱이예요?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나도. 말로만 듣던 갱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할게요. 이거 띠 넘지마. 나 띠 넘으면 안 돼. 이거. 칡 돼. 돼. 이거를 팔아낼 것 같은데. 네. 오빠랑 나한테 그러지마. 내가 뭐 잘못해놓겠노. 치기 웃겼다. 이거 좀 더 캔다. 좀 매석해놓으면 냉둑에 또 캐야 돼. 그렇지. 이거 잘한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원래 캐시는 거 맞아요? 나 못 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해봐. 잡아 땡겨보면서. 힘껏 그냥 땡기면 돼요. 힘만 세 못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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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신났다. 이게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켰어 지금. 칡뿌리에요 이게? 칡뿌리. 뿌리가 엄청 이렇게. 진짜 칡 향이네. 감자 먹더니 막 힘이 얼마나. 아니 이렇게 나무 같아. 아예 뿌리가 아니라. 그냥 먹었네. 캐느라고 해 먹었는데 맛 한번 봐.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으로? 그냥 먹어도 돼. 신기하네. 고구마 같기도 하지 않냐? 왠지 몸에 좋을 거 같아. 그거 이거 그거 같았고. 녹용. 녹용. 녹용 같아. 무슨 맛일까? 각자 먹으면. 씁쓸하겠죠? 음 맛있다. 씁쓸하겠죠? 음 맛있다. 음. 음. 맛있어. 달다. 쓰고 달고. 쓰고 달다. 꼭 씹어봐. 향도 좋아. 어 이거 끝에 갈수록 달다? 씹을수록 달아요. 씹을수록 달아져. 응. 향이 많이 나지. 처음엔 되게 쓴데. 진짜 맛있다. 가져가서 씻어가지고. 솥에 넣고 푹 까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돌아지 심심삼천에 백돌아지. 오. 골담초. 골담초? 네. 먹기 좋게. 아니 끓이기 좋게 써는 거예요? 그렇지. 이리 가셨어야지. 나 도끼질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도끼질 저래 해가지고 손 다 쥐다 보내고. 오. 태연언니는 진짜. 겉보기랑 다르게. 도끼질도 잘하고. 도끼질도 잘하고. 그러네. 폭질도 잘하고. 나 이런거 좀 좋아. 체질에 맞는거 같아. 할머니 진짜 감사해요. 힘드실텐데도 이렇게. 그래도. 여럿이 오가지고. 우리 따로 국밥도 오고. 아가씨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즐겁고 좋아요. 응. 재밌어. 그래. 말벗도 되고. 일도 그들어줬어. 고맙대. 감사합니다. 잘 들어있어. 고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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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오나? 네. 빨리. 빨리 오나래.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이렇게 다 놓고. 아 이게 몇 가지야. 진짜. 이제는 내가 다 가르쳐줘요. 나. 와 많다. 사진 찍어야 됐어. 언니 왜 찍어? 아 이건 나중에도 잘 알아봐야지. 산에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좀 해오럽고. 다음에 보면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 골담천가 뭔지. 처음 봤잖아. 집에서 끓여먹을 건 아니고 끓여먹었는데. 그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 인왕산 가면 이런 거 있을 거나? 인. 이거는 인진숙. 인진숙. 요거는 마르데메 간에 좋은 거.